순천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설 연휴 기간 한복을 입은 방문객들에게는 무료 입장 혜택이 주어집니다. 순천시는 설 연휴 기간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순천만습지와 나간읍성, 드라마 촬영지 등지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. 순천시는 또 설 연휴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명소에 대해 정상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